오늘 먹을 것은 유무초밥이랑 배파김치랑 삼겹살이에요. 맛있게 먹을게요. 이제 자른 후에 먹으러 왔어요. 이렇게 먹으러 가야겠어요. 맛있게 먹는거에요. 자 고춧가루 how to paste mix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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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춧가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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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추 그리고 고춧가루 고추 매운 양념을 볶아줍니다 고추 양념에 고춧가루 양념을 볶아줍니다 당근 마늘 볶아줍니다 계란 계란 고춧가루 고춧가루 치즈 올리고 볶은 양파를 치즈를 얇게 와 꿋꿋 사랑이지 국내산 생삼겹 생삼겹 콩나물 고춧가루 쌀ком 고춧가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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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 대박 맛있다 팽이버섯 너무 맛있어 너무 뜨거워 너무 뜨거워 아아아 아아아아 흠 흠 음 음 흠 흠 흠 흠 흠 흠 흠 이거 좀 하려고 하는데요 진짜 맛있어 너무 맛있어 엄청 맛있어 진짜 맛있어 너무 맛있어 진짜 맛있어 진짜 맛있어 좀 먹으면 진짜 맛있어 진짜 맛있어 진짜 맛있어 진짜 맛있어 고소한 고춧가루 제가 처음엔 밥 먹기 전에 먹으면 더 맛있는데요 물론 밥 먹기에는 또 먹기에는 밥 먹기 전에 먹기 좋은 거 같아요 그래서 맨날 먹기에는 밥 먹기에는 더 맛있다 오돌뼈가 강하다 더 있긴 한데 배가 불렀어 하나 둘 셋 다음에 먹을 거